이번 달이죠? 그렇죠 월드컵 최종예선 두 경기 남았는데 맞습니다 이거 다 치르면 끝납니다 물론 우리 본선 갔어요 확정 지었습니다 10회 연속? 그렇죠 많이 갔다 카타로 월드컵 본선에는 확정을 졌는데 지금 우리가 2위예요 1위가 1안인데 승점이 2점 차네 그렇죠 두 경기가 남았으니까 1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렇죠 1위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이제 1위가 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월드컵에서 몇 번째 포트를 받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1, 2, 3, 4 포트가 있는데 최대한 땡겨서 포트 앞에 받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잘하는 팀들 앞에 넣어놓으니까 잘하는 팀들하고 한 포트 항아리 하나에 같이 들어가면 그 팀들끼리 안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3포트를 받으려면 1안과 아랍에미리트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특히 이제 1안하고 맞대결해서 그렇죠 이겨버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안이 이번 달 24일인데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뭐 한 2주 정도 남은 건가 목요일 우리 이제 한국에서 열립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안 맞대결 1안은 잡아야 돼 요즘 나는 진짜 일본하고 할 때보다 1안하고 할 때가 더 이기고 싶더라 저도 너무 못 이겨서 꼭 이기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29일은 쫙 넘어가서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경기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경기가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부상자들이 그렇죠 부상자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이제 선수가 소집되는 대표팀 소집이 21일이에요 아 21일? 네 그러면 이제 거의 10일 정도 남은 거죠 지금 소집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4일이 발표예요 아 그렇죠 그럼 발표까지는 3일 남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줄부상들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경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본선을 확정 지었다고 하더라도 포트를 땡기려고 하면 맞아요 중요한데 부상 선수들 상황이 어떻고 이들을 누가 대체하는지 궁금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3일 뒤에 발표가 될 텐데 이거 한번 좀 보죠 네 일단 첫 번째 일단 부상 선수들이 쭉 4이신가요? 일단 황인범 이용 홍철 그리고 이동경 일단 대표팀에 계속해서 꾸준히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이 4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A매치에 소집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불가하다 네 중요한 선수들이고 네 그렇죠 음 또 이번 주말에 경기 있으니까 다들 부상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추가적으로 자 일단 이동경 선수 일단 이동경 선수는 샬캐로 이적한 이후에 바로 부상을 당했죠 맞아요 네 그 중족골 부상 그 발등 부상이죠 그 부상을 당했는데 골절이라서 이게 3주에서 한 2개월 정도 걸린네요 빨라도 3주라는 거죠? 그렇죠 빨라도 3주 더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경 선수는 일단 이번 A매치에는 못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네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경은 사실은 일단 그 샬캐에서 7경기를 나와야 이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못 채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아하 상황이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표팀에서 이동경 선수의 자리는 그래도 조금 대체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 2선에 우리가 대표팀이 좀 많죠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건 다행히 이제 벤투 감독이 가장 많이 실험을 했던 위치가 이동경 선수가 있는 그 2선 라인이죠 그리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경 선수가 잘해서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기용되는 이러한 상황이었고요 아 뭐 재능이 좋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선 자원에 있는 뭐 권창훈 그리고 뭐 이재성 그리고 여기 뭐 나상호가 나올 수도 있고 아 나상호 뭐 더 끌어오면 뭐 엄원상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정우영 선수도 있고 독일의 정우영 그렇죠 여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뭐 하나 끌어올려서 조규성과 항의조 투톱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2선 자원에 대한 이 스쿼드 댑스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는 건 그래도 이 대표팀에서 좀 출혈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네 이동경 선수가 얼른 부상에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대표팀 걱정은 말고 일단 선수 맞아요 본인이 빨리 회복해가지고 건강하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대표팀에서 워낙 잘해줬으니까 최근에 좀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월드컵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동경 선수가 대표팀에서 에임의 질곡 경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선발로 메인 경기에서 나왔던 거는 그렇죠 보통 교체로 출전하면서 경기에 변화를 주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 자리는 누가 대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조금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선수가 많다 많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홍철 홍철 왼쪽 풀백 홍철 자리에는 사실은 김진수 선수 전무계가 있죠 이 두 선수가 거의 선발 라인업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폼이나 컨디션이 어땠냐 이거 아니면 상대 흐름에 따라서 로테이션 돌릴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철 자리에는 김진수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혹시나 김진수의 백업 역할은 강상우 선수가 대신할 수 있다 강상우 강상우 선수 근데 벤투 감독은 반대바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상우 선수가 대표팀에는 꾸준하게 뽑히고 있죠 아무래도 왼쪽 오른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워낙에 활용도도 높고 한 선수라서 꾸준히 뽑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강상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김진수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부상이나 이런 변수가 생기면 충분히 대체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번에 이적과 관련한 그래서 좀 이런 이슈는 없을까요? 강상우 선수가 그런 이슈가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손준호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으로 다시 입국하면 그럼 3주가 다시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손준호 선수도 섣불리 못 뽑았던 건데 이번에는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손준호 선수도 이번 대표팀에는 뽑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 부르지 않을까 웬만하면 이적 자리 혹시 서령우 선수는 어때요? 서령우도 괜찮죠 울산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서령우 선수도 사실은 왼쪽보다는 사실 오른쪽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서령우는 뭐 좌우로 다 가능하니까 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벤트 감독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대바를 또 안 쓰니까 그게 또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긴 하죠 일단 현재로서는 김진수 그러면서 서령우와 강상우 이렇게 이제 뒤를 바치는 개념으로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왼쪽도 그러면 뭐 아주 큰 공백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김진수 선수가 혹시나 이제 부상을 당하면 그때 이제 엄청 큰 공백이 그렇죠 그럼 고민이 좀 깊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 선수 자리에는 오른쪽 풀백 오른쪽 풀백 자리에도 사실은 대체자가 있긴 하죠 김태환 선수가 계속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울산의 김태환 그렇죠 울산의 김태환 그러다 보니까 김태환이 아마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백업으로는 또 강상우가 있죠 강상우가 왼쪽도 뛰고 오른쪽도 뛰니까 오른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계속해서 서령우 선수도 나올 수 있고 오른쪽 자원은 그래도 좀 실험을 많이 한 편이에요 김문환 선수나 이렇게 공격적인 풀백들을 이 벤투 감독이 실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 김문환 선수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벤투 감독이 오른쪽 풀백 이용 선수의 자리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서령우는 무조건 뽑겠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좌우가 다 호환성이 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좌우 풀백이 부상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용 선수 같은 경우는 혹시 뽑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 선수가 갈비뼈에 금이 간 부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전북 훈련 스쿼드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쿼드에 포함이 되긴 했는데 강한 훈련은 못하고 지금 약한 강도의 훈련을 하고 있지만 한 10일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이제 폼을 회복해서 컨디션이 올라오면 충분히 이제 경기에 뛸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뽑힐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 체크를 해서 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얘기한 게 이동경, 홍철, 이용입니다 이쪽 자리엔 우리 일단 우리 선수들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쪽 자리들은 그래도 메울 수 있는 대체 자원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마지막 우리가 얘기할 이 자리가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고 아마 팬들도 가장 큰 서로의 생각들과 주장과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황인범 선수의 자리 황인범 선수는 발가락 골절 부상이죠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지금 못 나오는 게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황인범 선수의 자리가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죠 중요하죠 사실 가장 뜨거웠던 자리이기도 하죠 맞아 초반에는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잘하니까 우야 갑자기 누가 최고 막 그렇죠 이게 이제 기성용 선수가 없을 때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우영, 큰 정우영 선수는 좀 수비적인 선수니까 누가 볼줄이 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벤투 감독이 꾸준히 기용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패스를 공급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 지금 뛸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황인범 롤 그게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야 누가 될까 지금까지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 국가대표팀이 나온 출전 순위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어떤 선수를 가장 많이 활용했냐를 살펴보니까 아 그거 다 따져봤어요? 이제 기록 사이트에 남아있죠 오 예예 기록 사이트에 남아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1위가 김민재와 김연건 네 김연건 33경기 센터백들이 33경기 그렇죠 그 다음이 2위가 황인범 31경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두 선수가 공동이라고 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하면 3위네 그렇죠 3위죠 아 황인범 선수가 31경기나 좋아했어요? 네 진짜 많이 활용했네요 이 벤투 감독이 현재 41경기를 했거든요 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황인범 선수가 이제 벤투 감독 초반에는 교체로도 좀 많이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이제 주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뭐 출전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다 이게 사실 뭐 센터백 조합은 거의 잘 안 바꾸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김연건 선수의 왼발 김민재 선수의 오른발 이 조합을 계속 가기 때문에 뭐 센터백은 그냥 고정이라고 놓고 보면 맞아요 황인범 선수가 사실상 황태자였네 그렇죠 벤투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 중 한 명인 거죠 실제로 31경기를 벤투 감독 체제에서 뛰었고 맞아요 이게 지금 소집된 선수들 놓고 보면 3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센터백 빼면 1위고 그러면 진짜 황인범 선수의 일단 그 공백 자체는 크죠 있네 맞네 그래서 그렇다면 황인범 선수 말고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이 나왔나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사 많이 하셨네 황인범 다음에 큰정우 형 큰정우 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주세종 아 주세종 초반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2020년 11월 17일 이때 이후로는 발탁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래는 그 다음이 백승호 백승호 그 다음이 기송용 손준호 원두재 구자철 김진규 이영재 그 다음 이제 뭐 미드필더 선수들 이제 한 경기 두 경기 나온 선수들 쭉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황인범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벤투 감독이 조금 최근에 주전으로 기용했던 선수 명단을 보니까 백승호 선수가 가장 적합하긴 하다 아 그 수치로 따져보면 그렇죠 일단 뭐 정우영 선수는 한 자리 잡는 거니까 그렇죠 정우영 선수는 지금 파트너에 대한 건데 백승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승호 선수가 사실은 최근엔 K리그에서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많이 보긴 했지만 원래가 중앙 미드필더 빡투박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딱 황인범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맞죠 상황에 따라서는 정우영 옆으로 가서 수비적인 역할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볼을 받았을 때는 끌고 올라가서 전방에서 또 패스도 뿌려주면서 자기가 직접 공격에 가담하기도 해야 되고 하는 역할을 백승호 선수가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직접적인 대체 자원은 백승호 선수가 될 거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변수가 손준호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는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아까 얘기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매체에서도 이번에는 손준호 선수를 그냥 이제 별말 없이 보내줄 거다 대표팀을 그냥 보내줄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뽑힌다면 그러면 이제 백승호와 손준호의 경쟁체제가 될 거다 사실 손준호 선수 중국 넘어가기 전에 K리그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손준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만 좀 생각을 해보면 또 황인범 선수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빡투박이 하다가 전북에서 수비형 밑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도 백승호 선수처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할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가 K리그에 있을 때 이제 뭐 기록을 살펴보면 그 시즌에서 가장 룽패스를 많이 한 선수 룽패스 정확도가 가장 정확한 선수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잘하기 때문에 손준호와 백승호 이 두 선수가 황인범의 자리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둘이서 일단 지금으로 유학해보자면 그런데 이제 이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이 두 선수가 직접적인 박스 타격을 하거나 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는 내려오기도 하지만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기가 막히게 막 탄압해가지고 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술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황인범 선수의 그 자리를 대체할 거에 대해야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호호, 백승호, 손준호 이 두 선수를 얘기를 한 건데 아예 이거를 전술적으로 틀을 바꿔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최근에 황인범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같이 나왔을 때는 4, 2, 3, 1의 고 앞자리의 황인범, 정우영이잖아요 그렇죠 황인범이 좀 더 올라가는 이런 역할인데 아예 조금 황인범이 없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는 선수들을 한 칸 내려서 4, 3, 3 전형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역삼각형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 중 하나가 4, 1, 3, 2 이 중앙 미드필더들을 공격적인 선수들을 배치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창훈이나 이재성이나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한 칸 내려와서 정우영과 함께 역삼각형 전형을 만들 수 있다 아 그거도 가능성 있다 그러네 잘 봤네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성 권창훈 여기다가 정우영 정우영 그렇죠 그런 이제 전술 변화도 이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공격전기 할 때는 약간 4, 1, 4, 1의 형태도 올라가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히나 이란전을 맞이할 때는 벤투 감독이 선택을 하겠죠 사실은 그렇게 이재성과 권창훈, 정우영 이렇게 쓰면 수비적으로는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자체가 워낙 강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원의 수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손준호나 백승호를 사용하는 4, 2, 3, 1 전형을 사용하고 근데 우리가 홈이니까 이번엔 좀 공격적으로 가서 이란과 한번 맞불을 놔보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우영을 맨 밑에 두고 그 위에 권창훈, 이재성 이렇게 드는 전형이 가능하겠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게 기성용 선수 아 기성용 선수 국가대표 복귀시키면 안 되냐 국대는 은퇴한 거잖아요 선수가 생각이 없잖아요 제가 꼬셔볼까요 한번 한번 나가라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 후배들의 자리다 아 그렇죠 후배들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올 시즌 또 초반에 몸이 좋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꼬시는 거지 한 경기만 나와라 이번 경기는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오늘 그 포인트 좋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인범 선수가 분명히 스탯으로도 그렇고 실제 활력도 체급만 놓고 더욱더 황태자는 분명한데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대체할 선수들만 막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술적으로도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그 포인트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날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소집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여기 일정이 나와 있는데 24일 이란 홈에서 붙고 29일 중동 가서 이제 UA랑 붙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경기 할지 이왕 하는 거 3포트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좋죠 그리고 이제 딱 그 아랍에미리트와 경기가 끝나고 4월 초에 아마 첫 주에 조추첩이 진행될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러네 딱 3월 말까지가 이제 이 아시아 대륙 말고도 다른 대륙들이 다 끝나거든요 아 조추첩 4월 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4월 언제더라 2일이라나 3일이라나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어 그러네 진짜 이거 하면 좀 있으면 조추첩이네 그렇죠 난리 나겠다 조추첩 하면 이제 그래서 딱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게 이 경기까지가 포인트가 합산되는 그러니까 랭킹이 합산되는 경기이고 심지어 이제 우리와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포트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 캐나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런 팀들이거든요 이런 팀들이 전승을 하면 그 팀은 이제 나이지리아는 2경기 캐나다는 3경기가 남았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 팀들이 다 이기면 경기를 다 이기면 우리보다 포인트가 높아져요 아하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경기를 이겨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일단 이겨놓고 봐야 되겠구나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란전은 이란이 우리보다 랭킹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을 잡으면 다산점이 붙습니다 더 붙죠 그러니까 센 팀 잡으면 포인트가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전이 더 중요한 거고요 아하 아 나 이란은 그냥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어 아 지난번 아자디 가서 이길 수 있었는데 맞아 맞아 홈에서 무조건 이겨야지 무선들도 준비 많이 하고 있다니까 네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경기까지 상황 잘 보고 네 그래서 4월 초에 야 조추천만 우리 할 일이 엄청 많겠다 아 그렇죠 야 진짜 그 팀마다 조추초 같은 팀이 어떤 팀이 될 거냐 응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우리랑 같은 조에 된데 야 6개월 동안 내가 저 분석할 수 있어 그럼 또 이제 우리의 이제 1승 재물은 어디가 될 거냐 아 재밌겠다 금방 이제 시작이네 예예 재추첨만 했단 봐라 아 하다가 지난번에 재추첨 어 짜증 챔피언스 리그 재추첨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포트가 정해지면 가상조 추첨해도 재밌을 것 같네 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것도 꾸며가지고 다 해보겠습니다 다스 또 재출군한다 킹 회수 나온다 경회수 준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